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사 시즌7 시작하겠습니다 셜록홈즈가 사건 현장에 가서 뭐지? 뭐야? 라는 걸 팍 접했을 때 그때 셜록홈즈는 당혹스러움을 가질까요? 아니면 난 다 알았는데 라고 할까요? 난 다 알았는데? 이러지 않아요? 다 안다는 아니에요 그냥 알 수 있는데 뭐 이런 걸 놀러웠어요 사건 아니면 안 맞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 뻔한 거 너무 뻔한 건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느낌을 주는 사연이 왔어요 황진서야 정말 특별한 사연인가요? 특별한 사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짠입니다 윤쌤입니다 윤쌤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후반 남자입니다 요새 우울증과 공황장애, 무기력 등에 의하여 삶의 고통을 받고 있어 상담을 요청을 드립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부류했습니다 가난, 가정폭력, 부모의 무가심 속에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집에 성적표를 가져다 준 적도 없습니다 부모님 또한 따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급식이 처음 시작되었던 해에는 급식 당번을 하면 밥을 공짜로 준다는 선생님의 말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손을 들어 급식 당번을 할 정도로 돈 앞에서는 늘 전전긍긍했습니다 집에서는 제대로 밥도 못 먹었기 때문에 주로 친구들 집을 전전하며 지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제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 친구나 사람들에게 진정성을 넘어선 과한 친절과 애정을 보이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비유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습관은 지금까지 이어져 역설적으로 저는 늘 많은 친구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그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들에게 잘해 준 것 같다는 조금의 죄책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맞춘 우정이 아닌 친구들의 상황에 맞춰져 있는 우정이다 보니 저는 늘 외로웠습니다 책을 좋아하고 공부도 중상 정도 하던 14살을 넘어서 15살부터는 비행 청소년은 아니지만 술 담배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사춘기 아이들이 그렇듯이 친구들의 의리 앞에서 저에 관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돈이 부족하면 다른 친구들의 돈을 뺏어서라도 저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아주 철없는 나쁜 행동입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그 당시 PC통신에서 만난 대학생 형들과 술을 마시며 음악과 영화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비록 공부는 못했지만 조숙한 척하는 저에게 힘께나 쓰는 친구들도 조용히 다가와 고민 상담을 하곤 했습니다 공부를 못했기에 지방에 조그만 전문대를 받습니다 등록금을 마련 못해 친구들에게 빌려야 했고 그 후로 전과목 A풀로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때에도 저는 교수님들에게 제 경제 사정을 이야기하며 꼭 A풀을 주셔야 한다는 영업 아닌 영업을 할 정도로 절실했기에 교내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을 하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때의 친구들은 지금도 저를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군 제대 후 전문대 졸업 시즌에 4년제 편입을 노렸으나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몇천만 원을 대출한 후에 잠적해버려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결국 조그만 회사에 취업을 했고 제 능력을 빠르게 인정받아 일에만 몰두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맥도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1년 정도는 빛을 갚느라 제가 밥 먹을 돈도 없어서 회사에서 식사를 해결하며 일에만 집중을 했고 개인 여가 생활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빚을 다 갚고 남들 같은 생활을 하게 될 쯤에 저를 좋게 보던 클라이언트에서 저를 스카우트하여 제법 큰 회사로 이직도 하였습니다 바쁘게 일을 하며 생활을 하다 보니 제 일이 적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30살이 넘어서 깨달았습니다 중간에 저같이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을 돕기 위해 좋은 사업을 시도하는 외도도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현실적 어려움 앞에 원래 하던 직종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일은 클라이언트들을 관리하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어렌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 자체에 어떤 가치를 두지 못했고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직장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일을 아주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집안 식구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줘야 해서 깊은 우울증과 불면증이 시달렸습니다 가족들과 인연을 끊으라던 친구들의 말이 모질다고 생각했던 저인데 밑 빠진 덕에 물 붓기라는 생각에 얼마 전에 식구들과 연락을 끊고 조금 먼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회사 생활도 힘들어질 정도로 불면증, 우울증, 대인기피증 그리고 공황장애가 심해져서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힘들어진 몇 가지 이유를 들자면 1.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어머니를 챙겨야 하는 상황 2. 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형 3. 가난하고 무책임한 아버지 4. 적어진 매출로 인해 불안정해진 직장 5. 지난 삶에 대한 원망과 후회 6. 가장 큰 이유는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정한 직장으로 인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자살을 하려고 연탄을 샀는데 두려워서 시도도 하지 못했지만 거의 매일 자살을 상상하고 죽음 외에는 어떤 희망도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책에서 40살의 경찰 공무원이 되어 제주도에 간 남자 이야기를 듣고 이거다 싶었습니다 불면증과 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가족들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제주도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졌습니다 평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행동에 분노하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는 정극적으로 참여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런 성격을 보면 경찰이 맞을 수도 있는데 공무원 조직은 저와 정말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다 글로 적느라 다 말하지 못한 저의 이런 상황을 모두 알면서도 저를 사랑해주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의 직장은 제주도로 발령이 가능한 직장이라 제가 경찰 공무원이 되면 함께 결혼해서 제주도에서 살자고 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가장 큰 고민은 경찰 공무원 도전이 맞을지 입니다 박사님께 따끔하게 혼나고 정신을 차리고 싶습니다 늘 박사님의 방송과 책을 통해 위로를 얻습니다 저의 삶의 가치는 사랑, 마음의 평화, 행복, 경제적 안정, 지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분이 가지는 문제가 뭐죠? 일단 이 분의 가장 큰 짐은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이 왼수에요 가족이 왼수에요 맞아요 근데 또 등 돌리고 있자니 너무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자기 나름대로 생존하려고 발버둥 쳐왔네요 그래요? 진짜 그렇게 느껴요? 아니에요 저는 이 분이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그냥 삽질은 골라서 참 열심히 하셨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분이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삽질하는 사람은 그 삽질이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느 포인트에서 이상한 건가요? 그렇죠 그 질문을 해야죠 그래서 이 분이 지금 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제주도로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가고 되냐 이 얘기를 듣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거는 이 분한테는 어떤 일인지 알겠죠? 도피죠 도피라는 건 아시겠어요? 오이 훌륭해요 그럼 그거는 맞아요? 틀려요? 안타깝지만 또 다른 삽질이 틀린 것 같아요 왜 틀린 것 같아요? 가족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가족의 문제가 뭔데요? 경제적으로 이 분한테 의지를 계속 하려고 하죠 그럼 경찰이 돼가지고 이래저래 삥떡고 뇌물 받아가지고 가족 부양하면 되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으시다고 하시는 거 아닐까요? 지금 이 분 자기 이름으로 어머님이 몇 천만 원 빌리신 것도 순수하게 내가 갚아야 된다고 직장생활까지 하시는 분인데 그러게요 저는 솔직히 왜 이걸 싸우거나 거부하거나 따지지 않았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갚았습니다 라는 게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그거가 지금 본인이 자기 사는 데에 있을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분이 거기서부터 문제가 삽질이 시작된 거 아닌가요? 아니 부모가 지금 피스를 또 자식이 갚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자식 인생이 잘못됐다고 그래요 이 참 착한 자식을 왜 그렇게 나쁘게 만들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너무 힘들잖아요 괴로워 그걸 인했으라니 그것 때문에 이 분이 회사 취업을 해가지고 능력을 인정받을 만큼 열심히 일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럼 박사님 지금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분이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진짜 문제는 뭔가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첫 번째 지금 자기가 30대 중후반 남자예요 요즘 우울증 공황장애 무기력 등에 의해 삶의 고통을 받고 있어 상담을 요청한대요 본인이 지금 삶의 고통은 우울증 공황장애 무기력이 지금 자기한테 삶의 고통을 준대요 우울증 공황장애 무기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면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병원 가봐 약 먹어 어? 핑계를 댄다는 건가요? 그 말은 점점 왓슨이 돼가는 기분이에요 그렇게 해요 얘기를 좀 해줘요 답답해요 모르겠어요 왓슨은 풍속 깨끼같이 질문을 던지면 빨리 왓슨에 가서 약 사 먹으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잘 보세요 이 친구는 자기가 어린 시절에 불우했다고 그러고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불우한 삶의 연속이었다라고 쭉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표현하죠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불우한 가정환경 어려우셨겠네요 어려우셨겠네요 힘드셨겠네요 힘들었다 그리고요 그 와중에 대단하시게 잘 노력하셔서 왔어요 그렇죠 네 노력했는데 그 노력은 무슨 노력이었어요 삽질이라고 내가 이 사람의 그동안 살아온 노력이 삽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삽질이라고 이야기한 건 경찰 공무원이 제게 맞나요 안 맞나요 하는 것이 자기 문제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공무원은 정답을 정해놓고 그냥 내한테 확인받으려고 하는 그 행동이 삽질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정확히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와 같은 그런 삽질적인 행동은 과거에도 반복했을 것이다라고까지도 이야기했어요 네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람이 항상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짜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의 능력을 발휘했잖아요 그렇죠 네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그 능력을 발휘하게 만든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동기가 되었는가 힘이 되었는가 어려움 공경 공경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웠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노력하고 엄청난 사교성을 발휘하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그랬던 거예요 이분이 추구하는 가치라는 게 여기 지금 사랑 마음의 평화 행복의 우선순위로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어요? 믿어요? 지금 지가 뭐 살아가는지 몰라가지고 우울증 공황장애 무기력에 시달린다고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가치를 믿어요? 그럼 이분이 그냥 생존 본능인 건가요? 그래서 어떻게든 서로 남으려고 그 생존 본능이 이 사람한테는 뭐를 나타났어요?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걸로 왜 사람들한테 잘해줬어요 실질적인 도움이 됐습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뭐예요? 뭐 밥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그 밥과 돈을 다 아우를 한다는 건 뭐예요? 경제적? 돈이에요 돈 돈 돈 돈 돈 때문에 그걸 다 돌파해 나갔다는 얘기신 거예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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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위해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이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우울증과 이런 것들이 다 돈이 버는 것이 안 되기 시작하는 게 생긴 거다라는 얘기시네요? 당근이죠 돈을 못 버니까 경찰이 응원되면 안 되고 돈 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근이죠 근데 그거 갖고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뭘 해서 돈 벌어야 되지? 그랬어 내가 네 어이구 지가 지금까지 가장 잘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 얼마나 답답해요 이 사람이 보세요 보니 밥을 공짜로 준다는 선생님이 말해 일천만증도 없이 손을 들고 급식당번을 할 정도로 돈 앞에서는 널 천정건건건했습니다 그렇죠 대단한 거죠 뭐 대단한 거예요 돈을 위해서는 네 진짜 너도 팔겠다라는 그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돈 내 욕망에 대로 가라? 지금 그런 얘기 주신 거예요? 나쁘지 않다? 어 당근이죠 이 친구를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건 돈이에요 돈이고요 내가 이 사연을 보면서 약간 전율을 느꼈어요 어 왜요? 왜냐하면 제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 친구나 사람들에게 진정성을 넘어선 과한 친절과 애정을 보이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비유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네 하... 대단하라고 생각했습니다 됐죠? 네 진짜 영업하시면 잘하시겠다 어이구 이제 좀 하네 서서히 이제 이 사람이 그동안 햇새하나 덜했던 거 이분이요 20대 초반에 자기의 이 특성을 정확히 인식했으면 10년 안에 천억을 벌었을 사람이에요 와우 근데 왜 이분이 적성을 갑자기 거론하면서 의구심이 생겼을까요? 일을 잘하고 있었다고 자기도 생각했는데 자기가 어떤 일을 잘하고 있었어요? 그 클라이언트 관리하고 아 기획하고 월한이잖아 영업이 아닌 이제 알겠어요 아하 본인이 이것도 클라이언트 관리도 영업의 일부긴 한데 본인이 뛴 만큼 매출이 오르지 않는 일이에요 음 그렇구나 이제 알겠어요 영업은 자기가 뛴 만큼 딱 실적으로 평가가 되는데 그 가장 대표적으로 뛴 만큼 매출이 오르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아세요? 보험? 자동차 딜러도 보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제약사 판매 사업 아 그것도 돈 많이 번다더라 이제 알겠죠 제약 판매 영업이 근데 좀 보지 않나요? 사람은 학력도 보고 고등학교만 나와도 제약 판매하고 그래요 아 그런구나 아 제약이 진짜 돈을 많이 버는 그건 알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할 수 있다는 건 몰랐죠 몰랐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학벌 조건을 따져서 요즘에는 전문대 수준이상은 한데 잘 나가시는 분들은 옛날에 지금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상고나 공고나고도 제약 영업 시작했어요 음 근데 그거는 앞으로 별로 안 바뀌어요 왜냐면 미국에서도 제약 영업이 실제로 인센티브가 튀겨놓기 때문에 보통 자동차 딜러나 뭐 보험영업사원보다 더 인센티브가 높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래서 또 상당히 많은 돈을 벌어요 하 이번 사연 하면서 또 제가 하나를 깨닫네요 뭘 깨달아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너무 당위성에 매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요 그렇죠 돈을 욕망으로 쫓는다 그거 나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욕망을 쫓아도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그렇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선에 그리고 욕망을 쫓는데 불법을 저지르지 않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욕망을 안 쫓아도 불법을 저지르지 않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으니까 하하 하하 하하하 그리고 욕망을 잘 쫓으면 불법에서 빠져놓는 것도 잘 할 수 있어요 왜 법이라는 거는 이 깨끗함이나 정의로움이 아니라 법이라는 것은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 민낯을 다 드러내시는 얘기니까 반박할 수 없는데 되게 따끈따끔하네요. 법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탈법과 불법의 경계라는 것 자체는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가 라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남을 폭행하고 돈을 뺏고 하라는 이야기일 거 아니에요. 이분이 실제로 한 달에 한 2천씩 보는 일을 하고 있다면 지금 이런 고민을 할까요? 안 하죠. 그리고 이분이 한 달에 2천 정도 벌 수 있을까요? 영업하는 일을 한다면 이 정도 적성이고 이 정도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으면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알겠죠.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자기가 잘하는 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 삽질을 한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고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네. 난 가장 놀라운 게 이 전액 장학금을 다니면서 전과목 A플러스로 전액 장학금을 다니면서 학교를 다녔대. 네. 근데 도산에서 열심히 영어단에 오고 시험 준비를 했어요가 아니라 교수님께. 교수님께 가서 영업 아닌 영업을 했다. 교수님한테까지도. 놀랍지 않아요? 학점이 영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신경을 보여준 친구라는 거예요. 심지어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정도로 영업을 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나중에 영업왕 이런 걸로 책 한 번 쓰셔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가 이 친구가 졸업할 때 너가 할 일이 진짜 영업이구나 라고 한마디만 이 친구한테 했더라면 이 친구 인생이 지금처럼 천억 부자가 됐으려고 내가 장담할 수 있다니까요. 전문대 졸업 신청에 4년제 편입을 노렸으나 갑자기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몇 천만 원을 대출한 후에 잠적해버려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어머님이 나에게 준 새로운 축복인 거예요. 돈을 내가 벌 수 있는 너의 재능을 살리지 왜 쓸데없이 4년제 대학에 편입해가지고 너가 돈과 시간을 낭비하느냐. 그 기회를 준 거예요. 그 재능을 살릴 수 있는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해가지고 돈 벌게 되면 그렇죠. 이 가족문제는 그래도 계속 살아있는 문제잖아요. 아니죠. 그러면 엄청 부자가 되면 도와줄 능력이 되잖아요. 그럼요. 내가 아주 잘나가는 극작가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는지 알아요? 제가 지금까지 유명한 작가가 됐던 건요. 우리 엄마 때문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어땠는데요. 엄마가요. 제가 대학 졸업할 무렵에요. 빚을요. 저한테 한 10억 정도 빚을 남기고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자기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죽기 살기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뭐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냐. 그때 이 방송국의 작가가 되면 돈을 많이 번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시작을 했대요. 처음에 1, 2년 안에 뭐 큰 돈을 벌기는 힘들죠. 네네. 자기가 운이 좋아서 3년째 하나를 맡아가지고 하게 됐는데 그게 대박이 터졌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빚 다갖고 지금 엄마한테 집도 사주고 지금 자기한테 빌붙어가지고 먹고 사는 가족이 몇 명이래요. 그리고 자기는 돈 좀 안 벌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아니 이놈의 가족들 때문에 돈을 내가 버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니까요. 아니 그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요. 그래도 내가 그 가족들 없었으면 지금처럼 유명한 극작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미친듯이 돈 벌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는 방법으로 돈 버는 걸 생각하는 게 일단 성공해야 지 지한테 돈이 들어오잖아요. 한 편 쓰는데 전에는 이게 30부작 이렇게 하면 한 편 쓰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백만 원인데 지금은 천만 원 삼천만 원, 오천만 원이에요. 30부작 끝나고 나면 한 6개월 작업하고 나면 본인이 이 돈을 다 어떻게 쓰지? 이제 알겠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이 능력 인정받고 일에 몰두해서 지냈는데 그래서 성진도 했어요. 그렇지만 영업해가지고 돈 벌 만큼 많이 못 벌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분이 지가 영업 능력이 있으면 영업을 했어야 된다. 영업을 해가지고 이분은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이분부터 더 상황이 안 좋았는데 그리고 엄청난 불을 쌓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웅진의 윤석검 회장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분의 조짜리 벌금술인가요? 하하 모르시네 이분이 그 분이 그 건설에서 인수해가지고 왕창 먹히긴 했는데 그래서 법정관리까지 갔고 근데 그걸 1년 반 만에 다 갚았어요. 왜냐면 알짜 회사도 다 팔고 그래서 1년 반 만에 법정관리 자력으로 탈출한 유일한 케이스예요. 그 분이 가장 거의 정점인 시점에 내가 우리 학생들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서 각각 성공한 사람들의 나름대로 심리적 특성을 탐색하는 프로젝트에 한 사례로 그 분을 찍어가지고 그 분이 직접 와서 강의도 해주고 학생들이 조를 짜가지고 그 분에 대한 심리 분석을 했어요. 근데 그 분도 진짜 어려운 상황인데 본인이 영업을 했죠. 브리트니카 옛날 백화사장 그 영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돈을 벌 때 본인이 얼마만큼 남들과 다른 특성이 있다는 걸 알았던 자기의 영업능력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날에는 책장 쓰더라도 영업하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는데 그 분이 이야기할 때 그때는 진짜 재벌 회장 수준인데도 완전히 몇 시간, 두 시간 와가지고 강의하는데 학생들한테 영업하고 가더라니까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분이 고민하는 거 지금 경제적 도움을 줘야 해서 깊은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회사 생활이 힘들어질 정도로 불면증, 우울증, 대인기피증 그리고 공황장애가 심해져서 회사까지 그만두게 됐습니다. 자기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전혀 못하고 그 문제의 결과로 생긴 신체적 또는 심리적 혼란이 마치 자기 문제인 것처럼 회사를 그만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분들 많아요. 많아요. 그래놓고 본인 나름대로 힘들어진 몇 가지 이유를 들자면 정신적, 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어머니를 챙겨야 하는 성향 거기도 돈 들어. 저에게 경제적으로 의리를 하는 형 돈 들어. 가난하고 부책임한 아버지 돈 들어. 적어진 매질로 불안정한 직장 돈 없어. 지난 삶에 대한 원망과 후회 이제 여기서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사이드 이펙트 본인이 돈이 없고 돈을 못 보면 사이드 이펙트로 일어나는 거고요. 가장 큰 이유는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정한 직장으로 인해 결혼하지 못하는 사항 이것도 돈이에요. 다 돈과 관련된 걱정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가진 재농으로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분이 리얼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아니에요. 이분이 지금 아이들과 휴먼이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 손에 보석을 쥐고 있으면서 나는 가난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아이들과 휴먼이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게요. 아이들과 휴먼이 같이 있는데 그분이 삶은 돈을 벌겠다는 거로 시작을 했을 때 성공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과 휴먼이 같이 괜히 남들한테 도움이 되고 나는 그래도 가난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깨끗하게 살고 보람취게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포장하는 인간들은 꼭 삽질을 하고 나중에 찌질하게 되는 그 현상까지도 내가 동시에 경험을 했거든요. 경찰 공무원 하시면 진짜 안 되겠어요. 이제 알겠죠. 네. 지금 이분이 서울에서 먼데 시골에 갔다고 하는데 그거 당장 치우고요. 본인 주위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데 찾아가면요. 아마 이분 능력이면 어디서나 웰컴할 거예요. 그리고 영업 한 달 두 달만 지나면요. 이분이 주장하는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싹 없어질 거예요. 한 달이면 와요. 일주일만 하고 나면 없어질 거예요. 적어도 그래 되면요. 1년 안에요. 지금 여자친구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다음 고민은 여자친구하고 문제 때문에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10년은 문제가 안 생겨요. 심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분의 진짜 큰 과제는 아까 짠씨가 말한 것처럼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이에요. 근데 그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은 이분 상황에서는 돈이 모든 걸 해결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 이분한테 진짜 필요한 건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여자친구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과거에 부모가 만들었던 자기 삶에서 완벽하게 분리돼서 새로운 자신의 삶을 만들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짠입니다. 짠하네요. 정말 짠합니다. 오늘 사연 듣고 좀 짠한 삶이 좀 달라질 것 같으세요? 네. 또 오늘 하나 배워가네요. 네. 윤쌤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의 연정아 윤다은 편집의 박이라 였습니다. 헬주선에서의 심리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 주세요. 황심소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 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모두. 앳 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잃어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른 문제 엉뚱한 데서 찬해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소들을 잘해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타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팔만 들어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떠나가 마이 다 나 새 산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